선물하시게요? 여자친구분? 네, 여자친구요 아, 네 여자친구분이 어떤 스타일이실까요? 어... 되게 예쁜 스타일이요 아...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분이 평소 착용하시는 스타일이요 아... 아... 그...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 아,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? 으... 흠... 으... 우리 같이 걷던 곳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낮을 시계하고 마음엔 없이 뭐예요? 고양이 목에 방얼덜기 자꾸 집에 오는 길에 할인을 막 하는 거야 안 사면 손해라 그래서 근데 나보다 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쁘다 어? 고마워 나 이거 정가에 샀어 한 시간 걸랐고 귀걸이도 샀어 귀걸이 한번 해봐 고마워 마음에 들어? 응 우리 오늘 밖에 나가지 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까? 응 멘트 날씨가 다气 고마워 꺄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